블박차는 앞에서 사고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. 다행히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. 어떤 상황일까요? 이 차가 사고 나는데요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신호대기 했다고 출발할 겁니다. 민재영의 위원장이라 윤핵반 핵심이라고 하는데... 자신을 바뀌고... 몇 명 탔어? 3명 탔네, 얘네들. 다 일어났는데 다행이네, 다행이야. 다행이야. 저 차가 가다가 얘네들이 이때 들어오는데요. 이 차 운전자에게 보일까요? 안 보이겠죠. 더 안 보이죠. 으악! 꽝!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온 때는 뛰어내렸네, 뛰어내렸어. 마지막에... 이야! 얘를 뛰어내렸어. 오... 출발력 있네. 이 사고, 이 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? 저거 쟤네들 저라도 잘못하면 죽습니다. 아무도 헤미도 안 썼어요. 자, 100 대 0이다. 자, 자동차에게 늘리 잘못이 있다. 이거 투표해 볼 필요가 있나요? 투표, 시작! 그렇죠, 100 대 0이죠. 지금 어떤 분께서 2등 출발이 아쉽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2등 출발이 아니죠. 이게 무슨 놈이 2등 출발이에요. 2등 출발은... 2등 출발, 아무리 2등 출발하면... 조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뭘 했다고 이런 얘기... 아니, 2등 출발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. 이쪽에서 나오는 거. 그게 2등 출발. 이거 교차로 다 건너갔잖아요. 교차로 다 건너갔어요. 다 갔는데 무슨 놈이 2등 출발이에요, 이게 무슨 놈이 2등 출발. 이건 2초의 여의도 아니고 2등 출발도 아니고 이건 생자병이 100 대 0이에요. 저러다 애들 죽습니다, 잘못하면. 진짜 앞차가 출발하면서 속도 안 내고 천천히 출발했으니까 애들 그냥 넘어지고 엉덩방을 쪘죠.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, 잘못하면.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.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지금 소개합니다. 변호사님. 어, 보름 씨.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?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? 변호사 비용이요.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, 불안하고.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지 않았고요.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.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?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.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. 돈이 없으면요? 그렇죠.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%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. 변호사님,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. 보름 씨,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? 네. 이럴 땐 어떻게 보상받아요?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 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.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.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. 그럼요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. 제대로 만들어야죠.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1644-0070 1644-0070 보험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